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땀 좀 한번 흘려봅시다 지난번에 여기 저희가 가지관 작업을 해줬어 가지관 작업을 했고 고압은 여기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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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있어서 직선까지 네 그리고 저기서 최종직선으로 나가는 거 아 예 가능합니다 아유 좋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오늘 땀 좀 흘리게 생겼어요 네 이쪽 추수구 배관에서도 소리가 나면서 반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탄탄이 진입 중이에요 네 지금 여기 고프로엔 못 담았는데 여기 입구까지 바로 왔거든요 거기서부터 쭉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멈춰 멈춰 거기서 멈춰줘 충분히 물을 교환해줄 거야 잘하고 있어 진짜 까요? 그러셔도 됩니다 잠깐만 멈추시면은 오케이 그래그래 볼까요? 네 덩어리 많이 나왔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우와 무거운데 네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 멈추면 제가 더 뺄게요 멈춰 네 돌도 나왔네요 돌도 다 빼버리자고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네스님 여기에 뭐가 있어 네 좋아요 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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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떼시고 며칠 한 잔 못하십시오 아 너무 좋죠 완전 꺼줘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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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 아 네 시간 보고 한 거래요 하긴 한 거래요 그게 어 근데 여기 보시면 나온 거 이만큼이고 안에 또 있거든요 여기 안에 지금 빼내고 있어 지금 돌들도 있고요 뭐 기름이나 그렇듯이라도 돌들도 다 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예 돌도 좀 막힌 역할을 하죠 그럼요 꺼주세요 좋네요 깨끗하죠 여기가 잠기나 보다 그래도 돌 같은 건 아직 없네 네 여긴 기름이 아직도 있네 기름 거품층이 잠깐만 한번 휘나 보다 여기 휘는 데가 있네 기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6리터에 그러네 기름이네 기름이 좀 묻어나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여기 나오고 기름입니다 어딨어? 또 배관 안에서 네네 이건 일부예요 대부분은 분쇄돼서 나가는데 네 분쇄되지 않고 떨어져 나오는 애들이 이래요 이게 뭐래요? 기름이요 안에는 몰들도 꺼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더 남았어요 하고 난 다음에 저 안쪽까지 쭉 보여드리고 네 오 오 나왔어요? 네 또 이상한 게 나왔네 오 좋아요 빨간 물이 나올 때까지 왔다간다 잠깐만요 일단 저 건더기 한번 던질까? 네 어머 오호 이야 잘하고 있다 어? lawyers 또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오호, 큰데? 아, 죄송해요 집어넣으려고 다시? 다시 꺼내가지고 한 각도를 들어주시죠 어우, 이게 2km는 최고네요 와, 이게 지표지지가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네? 올려주실래요? 그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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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드셔? 다시! 야, 이거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들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잠시만, 잠시만 우와 흫, 흫, 흫 흫, 흫, 흫 야, 이거 너무 크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영어 굉장히 자, 다시 한 번 구압 가볼게, 그러면 마무리로 구압 표지 갑니다 네 제가 끝까지 넣어봐 으응 잠깐만요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와, 같은 앤데 또 다른 월척이 있네요 문질러도 이 정도예요? 잠깐만 이거 치워주실래요? 매시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치실진 모르겠지만 이게 배관 모양인데 저희가 배관에 새것처럼 될 때까지 할 거거든요 기름이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공사를 한 것처럼 깨끗하게 될 때까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니까 솔직히 그때 그 사람들은 물 내시경으로 다 확인해서 했다고 저희가 이거를 몇 번을 했었어요 업자를 불러서 신전 일주일에 맡기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어디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배관 안에서 같이 한번 보시죠 주름과 흰색이 보이죠? 아예 뱅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잠기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안 좋아서 여기 기름이 가장 많았겠죠 흔적들 남아있어요 여기 다 흔적이 있고 큰 덩어리들은 잘 제거가 됐고요 저쪽 지치선까지 계속 가봅니다 여기다 이거랑 가봅니다 여기다 아마 tv셔가 바뀐 것 같아요 방금 틱스죠? 네 제다가 다녀올을 볼게요 네 여기 4시간 확인했습니다 확인됐어요 좋아요 부서져있다거나 기름이 남아있으면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말씀을 다 드려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걸 다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100% 지금 배관이 깨끗하다 아유 그 음료수 정말 감사드려요 나가는 거 하고 마실래요 지금 마실래요? 먹고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우리 팀장님은 내가 따드려야 되거든 이제 그거 제가 열 수 있어요 한 번 안 되면 말씀하십시오 이거 안 열린다 좋습니다 우리 수민아 잘 모셔 응? 기둥이다 기둥 일통에 어떻게 이것도 담겼는데 어떡해 엄청 깨끗하게 관리하신다 다 드러내 가지고 하시더라고 싱크대에서 하부장을 주방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 다른 데도 다 완전 총선 엄청 달려있어 여기가 위생된 거 매우 우수 받을만해 진짜 그래서 오늘의 치킨? 여기서 진짜 하나 가져갔다고 부탁드릴까? 우리 갈 때 하나씩 치킨 뒤에 있어요? 네 고마워요 아 좋습니다 밀어내지 못하네 돌이 많아 어 돌이 거로 썩어 근데 얘네가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팀장님 그럼 여기 한 번 썩션으로요 석션 한 번 가자 이거 큰 돌 좀 빼봐 돌이 꼈어요? 어 돌 앞에 빼주고 가시죠 팀장님 아 이거 큰 돌이 있네 앞에 짱 돌이 있어 보이시죠? 그 때문에 약간 안 들어간다 오우수 나온다 우와 시멘트 냄새인데? 응 이거 매콤해서 그냥 거기 시멘트 부은 거 같아 그럴 수도 있어 한 번 써보자 시원을 빼자 네 시원을 빼자 시원을 진짜 많이 나온 거거든 시원을 진짜 많이 나온 거거든 시원을 진짜 많이 나온 거거든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도리한가능 나와서 죽고 있어요 지금 도리한가능 나와서 죽고 있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도리한가봐 시원을 짱 타임 시원을 죽고 있어요 스타비 아니 뭐 도리한 거 다 많이 나와 그게 아니 무슨 그 도무덕이가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고향을 잘 못 써서 하 analys 가봅시다 고향 한번 더 갑시다 4시 한번 봅시다 아까랑 완전 딴판인데요 좋아 좋아 처음은 잘 찍혔는데요 시갈로 시갈로 떨어지는 데고요 그리고 흙도 보여드릴게요 시갈로У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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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VATIVISI. 오이팬스와 함께한 닭고기를 취했기 바랍니다. 오이팬스와 함께하게되어 Stories from the other side. 오이팬스와 함께한 놈이 되게 stretch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